안녕하세요. 신인균의 국방tv의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 너 국방tv에서 왜 정치 이야기하냐 라고 하실 분들 지금 많죠. 그런데 현재 정말 우리 대한민국 안보가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 또 계엄 사태로 인해서 위급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안 다룰 수가 없죠. 이렇게 우리 안보가 위급하다 보니까 북한의 도발이 점쳐지고 있고 그 북한의 도발이 특히 잠수함을 통한 우회 침투 도발 등이 예상되어서 미국의 주한미군의 U2 그리고 리베트조인트 등 정찰 자산들이 활동량을 두 배 이상 늘였어요. 뭔가 정보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그리고 미국 국무부 관영매체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 방송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원 사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나라 정상들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정말 놀라운 경향성이 발견됐는데 자유민주주의 선진국가 그리고 전체주의 독재국가 이 양진행 딱 나누어서 자유민주주의 선진국가는 도대체 누구를 지금 지지하고 있고 북한 중국 같은 전체의 독재주의, 공산사회주의 국가들은 누구를 지지하는지 딱 나와 있는데 정말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어제 담화의 요지는 결국 부정선거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지목된 부정선거 당사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힘만 쏙 빼고 그 뭔가 좀 의혹이 있다라는 그 당사자끼리 모여서 비공개 회담을 간담회를 했는데 이 간담회를 마치고 발표하는 내용이 또 기가 막힙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담화문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지금은 중국과 북한을 배후로 두고 있는 반국가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손을 잡은 대한민국 간의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진영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놔 주목됩니다. 주요 강대국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한국을 외교 무대에서 패싱하겠다고 주장한 조국혁신당 김준형의 주장과 달리 주요 서방 선진국들이 한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이라는 입장을 확인하고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 관영매체 Voice of America는 현지시각 12월 12일 주요국 정부에 대한 질의응답 기사를 게재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에 언급된 국가는 미국과 독일, 캐나다였는데요. 이에 앞서 김준형의 주장을 반박했던 영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양국 관계의 후퇴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한다는 일본의 입장을 고려하면 G7에 속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카운트파트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북한과 중국은 한국의 야권과 한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11일 윤석열 괴뢰가 불의의 비상기업령을 선포하고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한국 땅을 압위교환으로 만들었다 라며 백만 군중이 떨쳐나 국회 청사를 둘러싸고 포위 행진을 단행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역시 대변인이 나서 윤 대통령의 중국 간첩 주장을 허위라고 주장하며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 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 정부는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현지 법률과 법규를 준수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라며 한국 측이 내정 문제를 중국과 연관지어 이른바 중국 간첩이라는 누명을 꾸며내고 정상적 경제, 무역 협력에 먹칠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핵정국을 둘러싸고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전체주의 진영이 어떻게 갈라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인권유린을 저지르고 있는 국가들과 한 목소리를 내며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 정말 자신이 서있는 진영이 진짜 민주주의가 맞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뭐 속고 있는 우매한 국민들 많죠. 우리 대한민국 참 희한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학력, 학벌이 높은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정치체제를 배우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주 심도 깊게 정치 구조를 배우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이렇게 민주주의를 오판하고 있는지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광장에 나가는 사람 다 민주주의 부러지고 있는데 참 기가 찹니다. 자, 이런 와중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김준형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상종 안 한다라고 한 그 발언에 대해서 어제 반박 기사 내놨죠. 그리고 또 추가로 그러면 독일, 또 캐나다, 미국 이런 국가 정상들에게 질의를 또 해본 겁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카운터 파트는 윤석열이다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영국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일본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선진 국가들은 전부 윤석열 대통령을 카운터 파트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김준형은 거짓말을 합니까? 그걸 또 왜 언론들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메인에다 걸고 그렇게 보도를 합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그저께 SBS에서 연락이 와서 인터뷰 좀 하자고 하는데 바쁘다고 그냥 인터뷰 거절했는데 참 거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그때 김준형 인터뷰 기사를 SBS에서 우리가 썸네일 발췄한 게 그렇죠. 정말 SBS 정도 되는 언론에 입사를 하려면 고등학교 대학교 때 얼마나 공부 잘했겠습니까? 그렇게 공부 잘해서 들어가서 그렇게 확인도 해보지 않은 기사를 쓰려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기가 차고 또 부끄럽게 그지없습니다. 지금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정말 민주주의 진행에 서 있나? 아니면 이런 자들의 하수인으로서 지금 자기도 모르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성찰해보시기 바랍니다. 레닌이 그랬죠.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그 레닌의 질행에 따라서 지금 자기도 모르게 광기에 휩쓸려서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레닌이 그랬죠. 공산주의자의 미덕은 거짓말은 미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산주의자의 거짓말은 미덕이다. 공산주의 하려면 거짓말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우리는 민주주의자라고 외쳐야 되는 게 공산주의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글래드 호텔 이런 데 들어가서 자기들 화장실 이용 못하게 하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남의 개인 사유재산을 그런 식으로 함부로 유린하고 있는 것을 방어하려고 하는데 그걸 텔하고 하는 거 마치 세계 인류 최악의 인간 도살자였던 마오자뚱. 그 마오자뚱의 도사를 선봉했어서 해대했던 홍의병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광장에 나가서 마치 내가 민주투사가 됐냥 착각에 빠져서 뭔가를 흔들리면서 자긍심에 뿌듯하게 치솟아 있는 사람들 정신차리기 바랍니다. 그 뒤에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우리군 지휘체계가 그야말로 풍비박산난 가운데 주한미군이 대북 감시태세를 대폭 강화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상징후가 포착되기 때문인데 유사시 여기에 대응해야 할 우리 정부는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정적을 잡자고 국방과 치안을 박살내고 있는 사람들 이성과 양심을 되찾기 바랍니다. 주한미군이 최근 대북정보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주요 감시정찰자산의 정찰비행 횟수와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U2S 고고도정찰기의 정찰비행 횟수를 2배로 늘리고 비행구역도 휴전선 인근에서 한반도 동남해역일 때까지 확대했는데요. 이와 별개로 RC12X와 RC135S 등의 정찰자산들도 비행횟수와 구역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한국 내 극심한 정치적 혼란기를 이용해 북한이 최전방이 아닌 후방지역으로 예측불호의 도발을 해올 개연성을 감시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동아일보는 일각에서 잠수정이나 잠수함을 한국 후방으로 몰래 침투시켜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떠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이에 대응해야 하는 국방안보지휘라인이 초토화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국방장관이 공석이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과 예하 세계여단장, 정보사령관 등 17개 장성급 보직이 직무정지 상태로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군을 무력화시킨 이 광풍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 나머지 안보라인 인사들을 노리고 있는데요. 언론들은 이들이 계엄해제 직후 합참결심지원실 등에 들어가 2차 계엄을 논의했을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 확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치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장관과 경찰청장이 야당의 탄핵에 의해 직무정지되었고 경찰국가수사본부에 의해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긴급체포되는 등 치안당국의 지휘체계도 사실상 붕괴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방안보와 치안지휘부가 일시에 무력화된 것은 헌정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인데요. 외부의 적이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노리는 상황에서 정적을 때려잡고 정권을 잡겠다고 국방과 치안을 박살내고 있는 사람들 제발 이성과 양심을 되찾기 바랍니다. 네 오산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전략정찰기 U2 U2정찰기가 평소보다 2배의 정찰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티수를 크게 늘려서 하는데 그 정찰비행을 휴전선 쪽은 물론이고 이렇게 동남해안까지 지금 정찰을 해요. 여기 잘 안 하는 데인데 왜 하냐 아마 북한이 잠수함을 침투시켜서 이 남쪽에서 뭔가 그리고 여기 울산, 부산 이 라인에서 도발을 할 것에 대비한 이런 정찰비행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조한미 육군의 정찰기조 RC-12X 그리고 오키나와에 있는 전략정찰기조 리벳조인트 등도 거의 2배가량의 정찰비행을 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 군이 지금 육군참모총장 등을 비롯해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또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특히 방첩사, 정보사, 사령관들 다 지금 직무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상징후포착, 대북정보 이게 지금 거의 뭐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조한미군이 지금 조금 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어려운 일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고의로 지금 에스컬레이션 시키고 있는 세력이 저 한 번도 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해야 되겠는데 1.4 부재리 원칙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지 않습니까? 제가 청취학 박사지만 굳이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박사학이 하면서 이 말은 필요 없고 그냥 초등학교 때 우리가 1.4 부재리의 원칙을 배웠는데 어떻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계속 그렇게 심의를 할 수가 있는 건지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부결이 됐으면 같은 회계에서는 더 이상 안 다뤄야 되는데 어떻게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다룰 수가 있는지 정말 저희 지식이 얕아서 그런지 참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냥 뭐 저쪽에 살면 다 되는 거 다 따지지 않는 거 이런 것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수상한 사람들이 차기한 일길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황당한 말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자녀 세습 채용과 비리 사건이 불거졌을 때는 입을 닫고 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담화가 나온 직후 선관위가 민주당 측 인사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의 주체들이 비공개로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들과 12월 12일 오전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선관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야3당 국회 행안위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에 현장조사차 방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현장조사에는 행안위 의원 22명 가운데 국민의힘 7명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의원들만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담화가 발표된 직후 선관위의 방문에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후 윤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명분으로 삼고 있는 부정선거 논리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괴담에 가까운 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선관위가 선거관리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부정선거에 취약한 상황인 건지 점검해봤다라며 예상했던 대로 선관위는 외부 침입이라든가 부정선거에 대한 대응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심리, 정신상태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현장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권영 의원 역시 선관위는 오늘 윤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은 이미 모두 개선된 내용이라고 했다라며 선관위는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서버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폐쇄망 단말기라서 북한, 중국 또는 기타 국가에서 인터넷으로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윤권영은 또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여러 집단에 대해 선관위는 기존에 고발조치 단행했지만 선거자유 방해체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라며 부정선거 주장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상당한 정황, 물적 증거가 제시되고 있는 부정선거의 핵심 주체들이 모여 비공개로 입을 맞추고 자신들에 대한 의혹 제기를 권력으로 찍어누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 라는 말을 이를 떼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중앙선관위원회에 민주당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행안이 22명 가운데 국민의힌만 쏙 빼고 갔어요. 아니 의혹이 있고 의혹을 해명하려면 국민의힘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혹 제기하고 있는 그 그룹하고 같이 가서 같이 보자 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는 쏙 빼고 가서 아니 이제는 뭐 해킹 안전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이 행안위 위원장이고 여기가 윤건영이죠. 자 그래서 윤건영이 또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기가 차요. 선관위는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왜냐? 서버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다. 폐쇄형이다. 왜냐? 정부 거 다 인터넷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끼리 하는 내부망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접근 안 된다라는 건데 아니 그 접근 안 되는 것을 국정원이 툭 들어봤더니 툭 들어가지더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 해봤는데 쑥 들어가지더라. 그리고 비밀번호도 12345가 뭡니까? 12345가 네이버 다음 계속 비밀번호 변경하라고 문자 오지 않습니까? 또 뭐 6개월에 한 번씩 바꾸라고 또 문자 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12자 이상으로 바꾸라고 하죠. 대문자 소문자 영어 대문자 소문자 섞어서 하고 특수문자 이런 것도 섞어서 하고 특수문자가 별, 샵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섞어서 해서 숫자까지 집어넣어서 12자 이상을 해라 라고 하는데 아니 여기는 12345. 아니 자기 통장 비밀번호 같으면 12345 하겠습니까? 자기 휴대폰 비밀번호는 12345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12345 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기억하기 좋게 아무나 들어와 라는 식으로 저는 느껴지는데 그러면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데 의혹 제기하니까 싫다. 의혹 제기하니까 짜증난다. 일 못하겠다. 그리한 법 만들어야지. 왜? 우리는 180석이 넘으니까. 190석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 이야기하면 이제는 처벌. 그 법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굉장히 분노해서 한국을 제재할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제기하고 있죠. 제가 심층 분석을 통해서 이번 주말 심층 분석을 통해서 이 부정선거 의혹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한국 한국이 개입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조사한다고 하는데 그거 심층 분석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들 이런 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냥 자기네들 유리한 대로 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기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 아니에요.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 삭죄 아니 우리가 선 갈 때마다 흑색선전 하지 말자, 상호비방 하지 말자, 청장하게 하자 이렇게 계속 캠페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보자 비방죄 삭죄 자 그럼 후보자 마음대로 비방하고 허위사실 공표죄 삭죄 그러면 흑색선전 이런 거 마구마구 해도 아무런 죄가 안 돼요. 왜? 이재명 하나 살리려고 이재명이 그거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 사람은 누구 어떤 사람이다 돈을 갖다가 어떻게 받아 먹었다 하더라 이런 거 아무리 해도 이제 죄를 안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재명만 또 살면 다시 또 이거 안 되겠다 개정 또 할 수도 있는데 당선 무효용 기준 벌금 100만 원에서 천만 원 상향 왜 자기네들이 돈 주고받고 하는 거 좀 자유롭게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가 차죠? 그런데 일부 지각 없는 사람들이 5.18에 대해서 모욕을 한다 그럼 안 되죠. 5.18 모욕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5.18 모욕하면 안 되는 거하고 5.18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처벌을 하는 거하고는 이건 조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일부 지각 없는 사람들이 또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5.18에 대해서 좀 심하게 명예훼손을 한다라고 하면 그 명예훼손에 좀 제한을 줄 정도의 그 정도가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7년 이하 징역이에요. 이 7년 이하 징역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이 5.18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 네이버에서 댓글로도 어떻게 적으면 이거 되는 겁니다. 7년이면 일반 살인입니다. 일반 살인. 사람을 죽인 거. 또 일반 강간. 강간을 했을 때 3년이에요. 그러면 7년짜리는 뭐냐? 특수 강간. 흉기를 들고 했거나 아니면 여러 명이 했거나. 이럴 때 7년이에요. 살인이거나 특수 강간을 했을 때 7년인데 이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까지 드는 정도인데 아무튼 그냥 이연령, 비연령, 코에검면 코걸이, 귀에검면 귀걸이 그리고 우리가 유리하면 하는 거고 우리가 불리하면 그건 아니야 라고 해버리고 그건 아니야 뭐냐? 부정성 이야기하지 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뭔가 앞으로 몇 달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이 시기부터 우리 대통령 탄핵 내일 가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에서 바로 인용되는 거 아니죠. 그러면 60일, 90일씩 걸릴 수가 있는데 그 시기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예요. 아마 미 행정부와 굉장한 갈등이 예상이 되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심층 분석을 통해서 해드릴 텐데 여기에 이게 핵심적으로 나옵니다. AUM, 우리 한국이 만든 국제기구예요. 선거 도와주는 기구인데 정말 놀라운 데이터를 제가 심층 분석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지원해서 선거한 나라들 중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일었냐. 이 AUM에서 지원한 국가들 그 몇몇을 다 찾아냈어요. 우리 연구원들이 깜짝 놀랄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심층 분석 기대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